나이, 성별, 인종 가르니까 정기지 국적이 아니야 인종이 네 번째야, 그게 인종 마지막에 인종이잖아, 마지막에 세 번째, 흘림? 흘, 흘, 흘 기류? 기를? 기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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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드는 사람? 기름? 기름 나는 땅이랑 안 나는 땅이랑? 어이, 그러네 근데 기 같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기름? 아, 나이, 성별 기 뭘로 가르냐? 나이, 성별 또 뭐가 있을까? 나이, 성별 나이, 성별 나이, 성별 나이, 성별 종교 종교 고향 고향 고향? 계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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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급? 계급? 계급은 아니겠다 계급? 계급은 아니겠다 계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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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MP 부모 오빠가 얘기했는데 그게 정답을 읽어 형양 따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? MBT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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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년도 MBTI? 저 ENTJ요 ENTJ요 ENTJ요? 진짜 안 맞는다 나 ENTJ지 나 ESFJ인데? 그런 느낌 안 들어? 어떤 느낌? 계급 그랬잖아 근데 계급? 근데 계급에 너무 잘 맞는 거야 지금 나이, 성별, 계급, 인종 가르면 다 적이지 어? 근데 지금 붐이 일부러 혹은 언급결에 계급이라고 했어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너네들은 안 쓰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급이야 이렇게 좀 몇 차원 정도 생각해서 그 옆에 더 끌리는 나쁜 여자 아까 실수 나오면 바로 끌려갈걸요? 계작진문에 계급 어? 계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작진의 투정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끌려가요 그러면 그럼 엉덩게로 나오거나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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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